네 이름! 내 이름! 너희 도대체 너희는 누군데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냐? 나는 2AM의 2번 2AM의 2번 나는 신훈 나는 창민 우리는 우리는 청나라 최고의 꽃미남 자객이다 야! 꽃미남 그 얘기를 왜 해필이는 네가 아냐? 어? 표인봉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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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고 얘네만 꽃미남 좋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? 우리는 새벽 2시다 난 4시다 에이 가만히 좀 있어줘 예이 트라우마 네 이놈들 일대일로 상대해주마 칼을 뽑아라 미야 좋다 미야 내 칼을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내 칼을 받아라 뭐야? 너희 지금 장난치냐? 오늘 알카펠라를 하네 뭐해? 아니 우리는 실력파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 지금 잘난치가 하는 것이냐? 꼴보기 싫다 이놈을 치시어 이 장관 이게 이게 바로 감수성의 감수권이다 내가 한 번 알려줄게 가사롭군 내가 한 번 알려줄게 갑과 문단 윤환 감정. 감정이야. 너 지금 뭐하는 거야. 이거 깍권이라고 예능에서는 먹혀주거든요. 아이고. 우리 연기를 해야지. 예의. 좋다. 2AM 한 가지 제안을 하지. 지금 다 포기하고 항복하면 우리 편으로 받아주겠다. 또한 벼슬짜리를 내줄 것이야. 좋다. 이런 단순한 녀석. 정말 단순하구나. 좋다. 다 장군으로 임명하겠다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. 그래. 그래. 성은이 망극하옵니다. 그래. 잠깐. 왜 저만 내신 오세요? 이미지 캐스팅. 반갑다이 지지배야. 뭐야. 전하. 전하. 화장실 같이 가는 오랑캐들을 잡아 싸웁니다. 백성들에게 승전부를 하려고 풍악으로 해라.